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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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프로야랑의 드람서를 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을 좋은 소식이 뮤지컬 랩 립필라의 신이싱색 호흡이 올랐습니다. 기지 작업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흐해지나 보나봐요. 주가 랜드 플라잉이 날개를 달아주었네요. 방금 액션 부탁드립니다. 방금 액션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반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이제 또 한번 via 랜드 플라잉을 만드시켜주세요. 이제 또 만드시켜주세요. 이제 내 랜드 플라잉을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엘르태국 1호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제 거의 앞바지를 향해 달가가고 있는데요. 순간이 너무 예쁘고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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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회가 대체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일단 태국에서 저희 작품을 다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저희 행보를 태국 팬분들 편을 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석하고자 태국에서 팬사인회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봐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 봐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